2022년 8월 4일 오전, 성남시 야탐역 광장에서 제3백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. 이날 캠페인은 50여 명의 성남시 자율방대단 및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배너 설치 및 통보물 전달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 여력 및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풍수의 보험 가입, 홍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. 요즘 폭염이 계속되잖아요. 그래서 폭염에 대해서 안전행동요령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.